뉴윽! 아 뉴윽! 홈텸! 홈텸? 홈텸! 뉴윽클럽인데? 뉴윽! 나 지금 뉴윽은 V.E.L.G라서 카메라가 나설정 안 돼요 아 난 이 Ihren 카메라 없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, 걸어다니면서 이미지 관리하는 소명을 하는 편이잖아. 나 안 하지마. 에이, 뭘 이미지 관리야. 이거 약간 뉴욕 거 같나요? 네, 너 진짜. 뭐 옆으로 왔구나. 원래 뉴욕은 걸어가는 사람한테 막 인사해요? 뉴욕, 뉴욕은 겨울에 하는 건 더 편할 것 같아. 여름 아니면 가을. 아, 그렇네. 여름 아니면 가을. 그러니까 뉴욕 겨울이 약간 좀, 약간 차갑다. 아니, 이거 웃기신다. 아니, 진짜 웃겨. 아니, 뭐 하려는 게 아니야. 아니, 되게 웃겨가지고. 되게 차가워. 아니, 근데 겨울이, 겨울이 차갑지. 그렇지, 되게 차가워. 그건 맞지. 당연히 그런데,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이제 겨울이 안 왔으니까. 여름에 오는 거에요. 여기 온 게 되게 차갑다. 호시는 보래 줘? 응? 호시는 보래 줘, 사진. 안 보래 줘. 정환이 형은 사진 찍어도 안 보래 줘. 아니, 심지어 내 개인 사진이야. 막 어디 가서. 혼자 있어. 호시야 저기 가봐. 하여간 사진기로 막 찍어. 응. 나 혼자 가줘. 자기가 간직해. 내가 호시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야. 저기서 사진 하나 찍어? 오, 좋다, 좋다. 저기서 형 다 같이 앉아서 찍자. 여기? 응. 여기 우리 뒷동산 같은데? 찍어야 돼? 나도 한 번 찍어줄래요? 어, 동일이야? 아, 그럼 동일인데. 저희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서 좀 많이 못 보고. 도착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니까. 우리 뒷동안 보러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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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국 다람쥐인가? 다람쥐인가? 그러니까 다람쥐가 내 종류가 있대. 아, 그래? 어. 근데 이거 믿어. 패딩 입고 나올 걸 그랬어. 뭔가 도겸이가 패딩 입지 말라고. 뉴욕의 느낌을 내라고 해서 옷상 입으라고. 옷상 빌려줬는데. 누가 옷이야? 갑자기 나 차잖아. 우리 어디 갈래? 우리 지금 호시가 내버렸어요. 호시가 가는 길으로 가요. 호시 형 어디로 가요? 호시 형 어디로 가요? 오 멋있어 멋있어. 심각이야. 그건 언제 끝나냐? 그러니까. 나가고 싶어요. 풍가리동에서 딱 나갔으면 좋겠다. 아 그래? 다시 가는데 돌아가야 돼. 아 이거 조금 싫어. 좀 아파. 왜? 신발 긴 거 아닌? 바깥 신었어? 어? 피나? 피잖아? 바깥 신었어? 이 신발이 원래 안 그랬는데 피가 나도 피가 나도 멋을 중요시하는 아니 이 패셔리스타의 권호 씨. 왜 그래? 스케이트도 살까? 그래 여기 스케이트장 왔네. 여러분 스케이트 가자. 할 거야? 스케이트도 살까? 어 왔어? 펜수가 이끌는 대로 우리 갈래자. 너가 진짜 뭘 하든 나는 안 따라갔네. 아니 호시가 이거 잡았네. 저의 처연한 말투로 아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여행을 갔다. 라고 하길래 지금 오 편하네. 오 지금 편하네. 그럼 너의 자유로운 영혼을 내가 지금 공헌해줄게. 내가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갈게. 라고 해서 지금 된 거야. 아 나는 누텔라 바나나 누텔라 바나나 맛있겠다. 아니면 메이플 시럽이 맛있는 맛인데 메이플 아니면 투트루베리 난 난 누텔라 만난 것이죠. Can I have this? 누텔라, 바나나, 원 오! 혹시 영어를 잘하네? 아 예 마시아 오 한 번 깎아주세요 에이 못하셨어요 마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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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깎아주세요 영어로 많이 했어요 마하이 끝난 소식 마하이 이거는 또 안 봤어요, 여러분 마하이 마하이 안 봤어요 아 넷째 드리면서 아 근데 롯쇼 깎아달라고 마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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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쇼 깎아 어 그 약간 부침개 같은데? 정환이 형 먹어놔 볼까? 네 먹어놔 디노야, 먹어봐봐 안 돼 안 돼 야 이거 맛없는 뇨마 먹었는데 쏙실물려 이거 많이 먹어봐, 맛있어. 후추 먹어봐. 너 후크도 먹고 나랑 한번 비려줄래? 오, 혹시 바나나를 쫙 다 먹었어. 좋아, 좋아. 맛있어, 맛있어. 제가 왜 이런 거 봤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왜냐면 귀가 너무 시려워요. 귀가 시려우면 머리 아파지는 거 알죠?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. 어때요? 괜찮아요? 어디야, 이거 괜찮아? 어떤 색깔로 해? 흰색? 흰색? 일단 이거. 귀한 거? 담백이라는 거 어때? I'm sorry. 15. 15. 15. 15. 15. 15. 10. 10. 11. enfin 17. 15. 15. 15. 다 노래가าง. Very good. New York Minute. New York Suite. 아, 뉴욕이 왔으니까, 뉴스LE가 왔으니까. 뉴욕! 먹으러 갈까요 여러분? 피자? 또 스테이크? 우리 대문트로 가서 명곡으로 왔어 레스토랑이 없어 레스토랑 레스토랑 저거 하나 먹어 저거 하나 먹어 저쪽으로 가면 밥집이 나오지 않을까? 여기에서 나오겠지 우리보단 나올 것 같아 여기 아니야? 여기는 좀 아니야 여기 아니야 셔프가 나왔어 슬슬 나온다 조금만 어디로 갈까? 아니야 너무 아파 그래 네 사봐라 하지 말자 아니 재미가 있는 거야 모르겠어 진짜 지금까지 계획 없는 여행이었는데요 지금부터 너무 추워져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벅이가 어플더라면 오케이 오케이 아 가깝네 세 번째 분 세 번째 분 진짜 먹어 맛있다 난 약간 시클머니 맛있게 맛있는데? 나 미국에 살았으면 진짜 통통했어 봐 이제 너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입맛에 맞아? 어 어 진짜? 나는 혼자서 피자 시킨 거 한 번도 없어 진짜? 어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? 홈피 나쁘지 않아 난 약간 새벽에 홈피 봐 자주 먹었어 그래? 내가 밥을 먹으려고 피자를 시켜서 먹으려고 10초 전 별로 갔는데 너 되게 피자 조금만 많이 시켜서 응 피자 치킨 세트 이런 것도 막 있어 맨날 짜글이 막 강변장 막 형이랑 그런 거 먹고 한식 쪽이고 밥 쪽이고 먹어보자 그래서 내가 이거 쑥쑥해서 윤규랑 같이 안무새어 이거 노래 뭐해도 돼? 윤규랑 나랑 안무새어 난 이거 노래가 잘 들어봤어 이거 말 들어봤는데? 우리 데뷔 때 빌보드 1위곡 뭐였지? 아 근데 1위곡이었어? 2014년도인가? 5년도에 빌보드 1위곡이었대 아 와 이것도 우리 데뷔 때 노래인데 제이슨들 이리 와 아 맞아 맞아 됐어 알지 형 연습해서 나왔어 평가도 되게 떨렸는데 처음에 진짜 엄청 떨어뜨려 할 게 많고 했잖아 레슨하로도 막 숙소도 가고 내가 그때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안물했어 내 시간 동안 진짜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고고샤는 선재준 회장품 먹으러 갔던데 10분 만에 먹었어 우리 대표상 교수인지 그것도 먹고 왔었어 와 어디서? 대표상 교수인지 어디서 양경의 전국 팀에서 대표상 교수를 팔았어 아 맞아 맞아 형도 갔었어 그때? 아니 연습생 때면 겨울이 제일 귀여워 나도 나도 겨울 우리 겨울 때 보고 형 그때 청소하다가 눈 온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노래했던 거 기회인가? 나 다른 회사에 있다 갔어? 아니 이게 기울도 안 나지 Ca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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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2 2 3 4 Nein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